민족, 민권, 위생위기, 산민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화적이냐? 공익적이냐? 또 좌파는 오빠에서도 공익적인 진보 보수, 좌파 오빠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되는 세력을 보면 지금 비양심적 보수 비양심, 진보, 비양심, 좌파 따질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친일이죠 수구세력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반대되는 지금 대표적인 종부겠죠 여기가 비양심, 대화적이지 않다는 민족주의 보수가 사실은 양심 보수다 우리 민족을 위해야 된다는 대화적 보수가 양심 보수고 나만 우리 집안만 지키면 된다, 내 재산만 지키면 된다는 사기사역에 빠진 애들이 친일하고 수구하는 거고요 대화적인 진보는요, 민주화를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런 진보 보수 좌우 정치 세력의 통합적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김대중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을 인정해야 된다 그 공을 철저히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껴안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인정하는 보수 세력, 양심 보수 세력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독재에 반대했던 민주화의 공을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양쪽 다 국부로서 김구와 이승만이 다 일정 자격, 국부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김구 선생을 또 빨갱이로 모는 짓거리 하지 말고 보수 세력은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독립운동을 지켜왔음을 인정하고 민족 정신이 박정희 정부에까지 이어졌음을 또 수용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또 이 민주화 세력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토대는 이승만 대통령 때 방금 국가를 단정이지만 세움으로서 이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토대를 건설했음을 또 인정해야 된다 다만 국부를 누구로 할 거냐 하자면 둘 다 가능하지만 김구 선생이 더 추앙받는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헌법 전문에도 불의로 나와 있다 이건 정치를 잘못한 본인 탓이니까 쉴드치기 힘들다 따라서 김구 선생이 더 국부로 추앙받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용을 이루면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를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앞으로 또 K-한류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정치도 한류 시대를 열 수도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게 제 좌우 정치 세력을 통합적으로 이해해본 소감입니다 pokim은 흥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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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